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학생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쌉시다. 자, 이들의 말씀까지로 오직 그리스도란 제물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아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렇게 뜸을 들이더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지금 바쁜데 좋은 소식만 말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오늘 자동차 에어벽이 제대로 작동해서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났다 교통사고 났다 이건 나쁜 소식이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에벅이 터져서 살아남았다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지. 그런 의미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사건을 계속 크고 작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해석을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표현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부정적인 표현을 해요. 그 선택은 오로지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부정적인 표현을 해요. 부정적인 표현. 형도 여러분 늘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고 있는가. 긍정적 선택을 하고 있느냐. 부정적 선택을 하고 사느냐.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모든 게 다 부정적이에요. 좋은 것도 나쁘게 보려 그래요. 그러니 뭐 말 다 한거지요. 어떤 사람은 늘 긍정적이야. 그러니까 뭐 좀 어렵고 힘든 손해를 받는다고 긍정적으로 말해요. 상당히 민혁적이.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쳐다보기도 싫어. 그렇지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살겠어요. 중국의 당나라 때 시인인 한산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한산이라는 분은 뭐라고 말을 했냐. 인간이 백년밖에 살지 못하면서 백년도 못 살면서 천년 근심을 가지고 산다 그랬어요. 백년도 못 살면서 천년 근심을 가지고 살아.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여 부정적 성큼을 가지고 있다. 부정적 접근을 하는 데 익숙해 있어요. 부정적 말하는 데 익숙해 있다. 사실 이것이 뭡니까. 우리 창세기 3장 죄에 빠져서 이 땅의 삶에서 가진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창세기 3장의 모습이 다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뉴스 보면서 긍정적인 거 보았습니까. 거의 부정적으로 말해야 뉴스를 먹어져요. 긍정도 부정으로 바꿔야 돼요. 좋은 것도 나쁘게 말해야 사람들 관심을 가져요. 그 정도 체질이 안 좋은 걸 좋아해요. 싫어하면서 좋아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여러분 삶의 한 번 모습을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머물러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장훈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빠져나왔어요. 우리는 제왕 같은 제상이에요. 우리의 신부는 이런 데 빠질 수준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빠져나왔다니까요. 저주에서 제왕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큰 문제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묻혀서 부정적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정적 접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자칫 천년 근심 속에 빠진 분들 많을 거예요. 천년 근심에 빠져가지고.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영주를 거듭났고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고 하면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천년 근심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살게끔 우리를 선택해 주었어요. 우리 여기에 모든 성도들 모든 문제 사건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와 지식 보아 감추인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되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산상수원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교훈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 교훈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산상수원은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영적 분별을 가지고 영적 영향을 입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면 영향력을 입히게 돼요. 응답을 받게 돼요. 오늘 본문부터 산상수원의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결론 맺으면서 반복으로 강조한 것이 뭐냐 자신의 삶에 받은 메시지를 사실적으로 적용하고 행하라 그 말이 적용하고 말씀을 그대로 하면 적용하고 행해봐라 은혜 받는 수준에 끝내지 말고 아 은혜 받았다. 야 감동받았다. 오늘 내가 참 교회 잘 나왔네. 감동받았다. 그 수준에 끝내지 말고 은혜 받는 수준이 아니라 창세기 3장 허감 문화 속에 있는 모든 걸 정복하는 영적 서밋으로 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 그래 나가야 돼요. 지난주 설교점이 뭡니까? 기동답의 확신입니다. 기동답의 확신 기동답의 확신 그 내용이 뭡니까? 구하로 찾아라 두드리라. 어느 부모가 떡을 달려도 돌주고 생선 달려도 뱀 죽겠느냐? 하물며 네가 악할지라도 자세하게 좋은 걸 줄 줄 알면서 내가 너희 구하는 거 안 주겠냐?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기도는 쉬운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어렵다라고 사단이 집어넣어 놨어요. 기도는 어렵다. 나 기도하라면 나 권찰에 안 나갈 거야. 구역 안 갈 거야. 나 기도하라 그러면 안 갈 거야. 기도가 어렵다. 기도를 딱 집어넣어 놨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실천 안 하니까 기도가 뭐예요? 하느님과 대화예요. 오늘 아침에 톡이 왔어요. 미국에서. 오늘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목에 설교를 매주 듣고 있는데 기도응답의 확신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기도를 많이 안 했습니다. 기도를 안 해서 내가 기도를 지금부터라도 기도를 정말로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문자가 왔어요. 저는 미국에 전화를 자주 합니다. 알류 총장이니까 이런 거 전화 먹고 전화통 잡으면 바로 돼요. 전화통 잡으면 미국이 어디예요? 끝이에요. 끝. 열 몇 시간을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전화 딱 잡으면 딱 바로 나와요. 이게 기도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이 건물 많은데 내가 조용히 기도 안 닿고 내가 속으로 기도 안 들어주겠냐. 여러분 보세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하늘에 인공기성도 있어요. 거기에 우주인들이 있습니다. 전화 딱 잡으면 바로 통화됩니다. 아시겠어요? 저 하늘에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에 있는지도 안 보여요. 그 우주인에게 그냥 전화 딱 잡으면 바로 통화된다니까요. 미국에 전화 들러 바로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전화기 들고 이런 필요 없다니까요. 믿음이란 전화기가 있으면 돼요. 믿음. 확신한 전화기가 있으면 된다고요. 그냥 아버지 하면 그냥 아버지 바로 통화돼요. 그냥. 참 기도 어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세기 3장의 체질에 오래 있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기도를 안 해요. 이 모태신앙들은 기도를 어려서부터 계속 듣고 화내하니까 쉬운데 이 중간에 믿었던 사람들 보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해요. 말을 어렵게 생각해요. 심지어 이 평균도 잘 못해. 우리나라 문화가 귀신 문화라서 그래요. 미국 애들은요. 그냥 5살짜리보고 말참 말참. 처음 본 데다. 그대 눈치고 겁내가 없어요. 막 자신있게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귀신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잖아요. 우주 비행사에게 대화한다는 이해가 됩니까? 하늘에 하나님 우주 공간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전화하세요. 아멘. 그리고 기도를 전부 실천을 안 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삶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이다.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거. 불신자들은 몰라. 이게 좁은 문이에요. 영적인 삶은 좁은 문이에요. 육신적인 삶은 넓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적인 생각하고 육신적인 가치관 가지고 육신적인 방향으로 나가는데 영적인 삶은 좁은 문이에요. 간단한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 기도가 뭐.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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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신. 남들 몰라. 이 좁은 문이야. 남들 안 하는 거야. 영적인 거야. 이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인간의 영적인 행동의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넓은 문을 통해서 넓은 길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 가는 겁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얼핏 보면 넓은 길로 들어가서 넓은 길 그냥 넓은 문 들어가서 넓은 길 가는 게 편하지 않게 넓은 사나이는 테레로, 군자는 테레로, 넓은 길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좁은 문 들어가라. 그걸 또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지금 강서구도 지금 치고 들어오는 상황 속에 예배 드리러 온다. 이게 좁은 문이에요. 불신자는 이해 못하는 문이에요. 영적인 말이에요. 예비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온라인에 주의지다. 예배 드리러 온다. 이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영적인 삶은 좁은 문이에요. 육적인 삶은 넓으면 딱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 살면 안 되죠. 불신자는 나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손 본다고. 교훈과 책망과 발의한단 말이에요. 바로 살아라고. 영계 전 성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야만 하는 이유. 왜 좁은 문이 들어가요. 왜 좁은 길을 가야 되나. 그 영적인 이유. 이걸 분명히 깨닫고. 이삼필라라 살리는 24체사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지어문을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입니다. 13절 14절 본문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 문이 바르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을 들어간 자가 많다 그랬죠. 되게 넓고 시원하니까 많이 간다. 사실 장식이 삼장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타락한 인간은 전부 다 넓은 문으로 가서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저건 맘대로면 저건 편한 대로. 그런데 그 길은 끝이 뭐예요? 안타깝게도 파멸입니다. 파멸. 완전 영육관 다 파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 종돌을 하면서 뭐예요? 이 불신자들은 열두 가지 영적 문제에 걸려있어요. 열두 가지 재앙 저주 이 문제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잘 될 것 같은데 유리 방황하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것이 범죄한 인간의 운명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저주받은 운명에 빠져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노력을 많이 하죠. 요즘은 영성훈련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만 기독교만 쓰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지금 다 쓰고 있어요. 뉴 에이지에서도 명상 이런 각종 종교 영성훈련 이름만 좀 다르지 실제적으로 사용해요. 불교 같은 데서도 보면 캠플스테이 영성훈련을 시킨다. 똑같이 영성훈련을 한대요. 그런데 이런 세상 종교가 하는 이 영성훈련의 가장 큰 위험이 뭐냐? 전부 다 장식의 삶장의 나 중심이에요. 그게 모든 종교가 하는 영성훈련이에요. 나 중심. 나 중심. 불교가 뭡니까? 너 도닦음 부처된다. 뉴 에이지 하는 게 뭡니까? 너가 하나님되. 너 너 너. 결과적으로 모두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도 자기 중심이에요. 메시지 듣는 것도 자기 중심이에요. 내게 유익되면 받고 안주의가 안되면 안 받아. 자동임상에 기분 나빠. 종교입니다. 전형적인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이런 종교 행위로는 결코 장식의 삶장의 원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도를 닦아도. 모든 인간은요.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원죄를 가진 인간에 불과해요. 그래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을 여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은 유일하게 영원한 영생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다. 예수님께 친히 말씀했어요. 요한복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내게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요한복 14,6절에 내가 꼭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장은 아버지 갈 자가 없다. 4등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특별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구원의 진리는 어떤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요구하지도 않아요. 행위, 노력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들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영접하기만 하면 그냥 구원을 받는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그런데 복잡한 인간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 그리고 지식, 상식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자꾸 분석하고 판단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너 열어놓은 구원의 길을 분석, 판단해요. 쉽게 수용을 하지 못해. 이 기독교 진리를 이 구원의 진리를 오히려 구원의 진리를 자꾸 보면서 참 기독교 미련하고 어리석다. 뭐 믿으면 그냥 구원 받는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나라 성교사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워낙 1800년이 가난하고 어렵고 하니까 이분들이 약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런데 어떤 양반이 말이에요. 양반이 몸에 종기가 큰 거 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소문이 났어요. 저 성교사 저 서양 성교사가 주는 그 약을 받으면 약을 먹으면 금방 낫는다고 누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 성교사 찾아갔어요. 성교사가 보더니 이 약을 준 거예요. 약을 이거 먹으면 집에 가 먹으면 낫는다. 얼마요? 그랬어요. 그 성교사가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싶어서 약가 필요해 공짜요 그랬어요. 그냥 공짜로 가져가서 그냥 바르라고 그냥 이 양반이 들고 나면 공짜? 이거 가짜다 이거 어떻게 이 낫는 게 이 공짜로 그냥 이건 효과 없다. 버릴 뿐고요. 그러니까 생고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르면 나올 텐데 어떻게 중요한 이런 종기 낫는 게 공짜로 준다 말이냐 공짜가 어디 그런 게 효과 있겠어? 무슨 말입니까? 구원도 똑같아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 어떤 대가 상관없이 공짜로 줘요. 공짜로 공짜로 줘요.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좀 지식인들은 좀 나름대로 생각이 많은 분들은 받아들이지 못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름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참 미련하게 봅니다. 우리 신앙사 하나님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불신자나 가족 중에서 예수하면 사는 볼 때 참 바보 등신같이 미련하게 보여요. 정상입니다.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가족 중에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은 승리하게 돼. 그것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미쳤다 저거 저거 돌았다 저거 다 승리해요. 미련하게 보이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가 이성과 상식을 앞세우는 사람에게는 너무 어리석고 미련한 거요. 도무지 기독교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이해가 안 되는 거요. 용서하세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세상 지식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많이 가진 사람의 믿음 좋은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보면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에 빠져가요. 못 빠져나와. 말씀을 그대로 팍팍팍 받지는 못해. 그걸 자꾸 쪼개고 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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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쪼개 나중에 원형이 딱 깨지고 없어. 대도 하나 그 머리 IQ200도 안 되는 머리 가지고 쪼개고 또 쪼개 또 풍수하고 또 쪼개고 믿으란 말이 참 무식한 말이거든 사실 지금 나 나 사로가 죽은지가 나흘 돼가지고 썩어 냄새 나는데 어디있냐 무덤 열어봐라 썩어 냄새 납니다. 열어봐 썩어 죽은지가 나흘 돼가지고 썩어 냄새 나는데 말이 된 소리입니까 그게 믿으면 너 믿으면 하나님 광고 보리라 믿음이 이깁니다. 세상 지식과 상식이 이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긴다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랬습니다. 거기는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어떤 종교를 만나 누굴만도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 정리예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도다. 그건 말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어렵다. 어렵고 이해한다면 그냥 지나가세요. 그거 가지고 주석 찾아보고 사진 찾아볼 거 없어요. 그냥 지나가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66권 전체를 뭘 말하느냐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이런 사건들 이런 도구들 이름들 나오고 다 전부 다 엑스트라들 이예요. 엑스트라 가지고 연구조사 할 거 뭐였어요. 왜 제가 신학자 신학자 안하느냐 등신들이 한자 가지고 밤새로 고민하고 거기서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고 미쳤다. 신학자들 치고 믿음 좋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신기하지. 신학 교수들 강의하잖아요. 강의 들으면 굉장히 영적으로 바라며 들어와야 합니다. 그냥 지식을 전하는데 본인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어요. 교수님 무슨 말인지 뭘 알겠습니다. 그 유명한 우리나라 최고의 유일하게 66건 전체를 주석 만드는 유일한 박형용 박사 질문을 했어요. 학생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교수 교수님 말씀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야 대학원 교수는 교육 강의 원래 모르게 못 알아듣게 하는 게 강의야.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 알아들게 하면 대학원 강의 아니에요. 뭔 말인지 몰라.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신학이니까.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말씀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 역사에 나는데 우리 영재 모든 성도들 나아가는 문이 좁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더라도 항상 생명 살리는 인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인생 다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좁은 길을 가는 제자입니다. 14절 다시 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 예수님께서 좁은 문을 들어선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좁은 문을 들어섬으면 그 좁은 문에 들어선 이후의 길 그래서 말씀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면 마치 넓은 길이 나을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간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마치 험난한 길을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걷는 것으로 여기에만 초점 맞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을 사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든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때로는 어려움 올 수도 있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믿거나 안 믿거나 다 고난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적 의미는 이런 것들을 넘어서 보금의 길로 가라 보금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성 속으로 들어가는 것 오직 하나의 나라 확장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게 좁은 길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늘여서 하나의 나라 확장에 맞추는 것 성령의 건넝을 흰림 모든 사역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이에요. 성인 인도 받는 게 좁은 문 이렇게 영적인 생각과 시각이 달라지면 장세 6장 3장 11장 이 서론에 매이지 않나요. 서론에 매이지 않는다고. 서론의 인생을 살지 않나요. 4등의 1장 1절 3절 8절 본론의 인생으로 살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장세 3장 6장 11장 빠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4등의 1장 1절 3절 8절 삶을 살게 되요. 사실 성경에 보면 진짜로 승리했던 사람은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대로 묻혀 가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다수 게리해서 가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보면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 믿음의 챔피언이라 알죠. 믿음의 챔피언들 노아 보자. 노아 노아가 그냥 노아입니까?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미쳤다. 산 꼭대기 바닷가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지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다 하면서 막 나무 잘라가지고 배를 배를 짓고 있어요. 온 가족 여덟 명이 그걸 짓고 있으니까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조롱을 많이 했겠어요. 저 완전히 미쳤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 동안 온 가족이 막 방주 짓는데 전 섬을 산에서 그 당시에 비례하는 게 없었어요. 요즘같이 창대하고 소나기하고 태풍이 오고 이런 게 있었으면 그럴 수도 있겠네. 안 돼. 그런 적이 없어요. 수면에 땅을 안개가 쳤었어요. 이슬이 있었어요. 전혀 비례하는 게 없었어요. 노아 전에는.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죠. 갑자기 하나님이 지금 비로 심판한단다. 물로 심판한단다. 정신병 자고 노아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물로 심판하니까 회개하고 방주 속에 들어와야 된다. 경고했어요. 심판 경고를 전부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땠습니까? 그 넓은 길을 가던 모든 자기 생각에 빠있던 사람들 다 수장되고 그 정도로 산 꼭대기 히말리아 가도 사람의 뼈 고기 뼈 다 흔적이 있어요. 화석이 있다니까요. 산 꼭대기 어느 꼭대기 대한민국 전세계 어디든지 다 화석이 있어요. 물에 잠긴 적이 있다. 이 말 있지요. 다 수장 됐습니다. 좁은 길을 갔던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릴 고향을 갑자기 떠난데 부모 형제 친척 다 갑자기 떠나 왜 떠냐 하나님 떠나래 약속의 땅 가난 땅을 향해서 떠날 때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눈으로 한 번도 보지도 못하면서 정거도 없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 가지고 그렇게 정든 고향을 떠나 그 당시는 요즘은 달라요. 그 당시는 집을 나와서 어디 여행을 한다는 강도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산의 강도들 도둑들이 많기 때문에 여행 자체가 목숨 걸 정도 위험했다니까요. 그 당시로서는 다 걸어서 가야 되니까 뭐 좀 가져간다 그러면 짐승이 때거리로 나와서 다 뺏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난다는 것 때문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돼 떠나래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하러 자꾸 가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은 길을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미쳤다 지금 이게 뭐요 좁은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에 조상됐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들으러 나왔으면 하나님 말씀을 잡고 말씀 잡고 남들이 이해 못해 남들은 못들어서 나는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감동이 와서 실행하시 바랍니다. 힘듭니다. 가족도 이해 못합니다. 아내도 남편도 때로는 자식도 친한 친구도 이해 못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게 주신 내 말을 아무도 모릅니다. 가는 거예요. 난 그래 간 사람이 아무도 전도해라 이래라 저래라 직접 나는 기도 중에 음성 듣고 바로 그냥 깨닫고 깨달음이지요 무슨 음성이 언제 야야야야 그럽니까 딱 오는 거 영광 그러면 바로 어느 쪽 떠났냐 서울 가라 떠난 거야 서울 어디로 갈지 갈지 못해 그 다음 모릅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집사람이요 질문도 안 했어요. 집련아 금유를 쳐라 하고 딱 왜 이래 안 안 했어요. 그 땜에도 엄청 순진했습니다. 내가 말하면 요즘 절칼 복잡했지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갔다니까 비가 11일 말 눈이 확 비가 오는데 여러분 조금 길이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근데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이요 바로 공주의 아들 싱함을 거절하고 왕궁을 떠납니다. 그냥 왕궁 안에서 눈치 사살 보고 그냥 뭐 뭐 나는 예굽의 왕 공주의 아들인데 뭐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그냥 출신해요 그냥 먹고 살아요. 뭐 희그림 끼어들 키로 뭐 있어요. 가만 몸 관리 몸 조심 잘하고 있으면 그냥 밥 먹고 살 텐데 하나님의 벽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급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을 내겠으니 이는 상주신이심을 바라봅니다. 넓은 길을 포기하고 좁은 길을 나온 것입니다. 그 결과 모세는 출애급 역사의 산증인이요. 구약의 대표적 인물이 되어 수천 년 동안 모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 한결같이 다 좁은 길을 갔어요. 다네엘은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 세 번 예루살렘 성질을 향하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좁은 길 그것 때문에 사자굴 속 굶주린 사자굴 속에 죽었습니까? 사다랑 메삭 아벤노 우상 앞에 절 한 번만 하면 출세 팍 출세길이 열려있는데 한 번만 해라. 그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안 한 겁니다. 어디 들어가세요? 일곱 배나 뜨거운 풀풀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다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온 나라에다 전파하는 정인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희망생활을 내가 똑바로 한 것이 망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을 어떻게 서시느냐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을 선택했다면 영적 서밋으로 서십니다. 영적 서밋 최고로 서밋은 정상을 말합니다. 정상 우리 엠너들 공부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우리 엠너들 공부 같은 반에 있는 같은 수준을 보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 누구냐 여러분 통해서 한나라 살릴 2,3,7 나라를 주역으로 갖다 꼽았기 때문에 여러분 노는 게 달라야 돼요. 서밋입니다. 서밋 영적 자동심 불신자 친구들하고 노는 게 달라요. 시간관리 물질관리 달라요.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행동이 다르다고요. 서밋이기 때문에 좁은 길을 선택을 하며 결국은 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믿음만 가지면 돼요. 절대 외롭고 불안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선택한 사람 말씀 잡고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고 결정한 사람은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그건 다 인본주의예요. 응답 못 받고 하는 짓이에요. 절대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해보니까 그러더라. 전혀 없어. 남들은 그렇게 해봐. 남들은 미쳤나 저거 아이고 저거 그런 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순종은 적은 문이고 말씀 불순종은 넓은 문이다. 직분에 충성하는 건 적은 문이에요. 이해 못해요. 같이 일을 같은 기관에서 같은 부서에서 그렇게 사역하는데도 그렇게 충성하면 이해 못해요. 어떻게 저러나 별라다. 미쳤다. 니만 뭐 니만 니만 지고 맡았냐. 왕을 따십니다. 심지어 헌신 많이 하면 남들 아는데 괜히 자기 혼자 다 하니까 한다고 설치니까 설치는 것도 아닌데 헌신 하려 하는데 못하게 교회 안에도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는 다른 교회 이야기 직분이요. 조국문이에요. 직분 제대로 충성하려고 그래요. 직분 하나님 앞에 직분 따라서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헌신하고 그런 분들 많아요. 거의 다 해 오리게 합니다. 너무 감동되요. 쟤보다 훨씬 나은 분들 많아요. 내가 은혜 받고 받을 때마다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을 때 야 나보다 낫네. 이 단일 목사보다 더 낫니? 어떻게 저렇게 직분 따라 헌신을 이름도 삐뚤없이 하는 것 누군지도 몰라 아무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짐승이 뭐라고요? 소입니다. 소 왜 소를 좋아한다고요? 농촌을 가면요 옛날에 어지러워 없습니다. 농촌을 가면 소가 그 골짜기에서 아무도 없는데 그 골짜기 농부가 식인 대로 그냥 말없이 그냥 하루종일 아침에 내가 납품 갔다 갔다 보았는데 올 때도 하고 있어요. 이야 참 매력있다 저 소 먹기는 뭘 먹어요? 집만 먹어요. 가장 식이넘 하나님 나도 저 소처럼 하나님 앞에 일하기 야야 주 없어서 저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저 소처럼 말없어요. 반사 없어 불평 없어 그냥 식이들 그러면서 여러분 은상의 여정 가는 그리로 참 제자되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대중적인 시계 브랜드가 있는데요. 유명한 타임엑스 시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티맥스 시계로 통하는데 타임엑스 시계지요. 과거 이 손목시계가 큰 인기를 끌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TV 광고를 통해서 광고에서 나옵니다. 이 시계를 비행기에서 떨어뜨려 버려요. 그리고 이 추럭이 시계를 진디게 버려요. 그리고 시계를 가지고 바위를 박대 박살을 내버려요. 그런데요 시계 어떻게 다 망가져 다 깨져 다 부서져 놀랍게도 그 시계는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광고에서 마지막 멘트가 뭐냐 타임엑스 시계 그래도 갑니다. 이거예요. 가고 싶다니까 그래도 갑니다. 성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래야 됩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이 온다고 해도 멈춰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멈춰서는 안됩니다.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안일해졌습니까? 아이고 온라인 예배들이 세상 편하게 좋다. 그렇습니까? 계속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눈에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아 볼지 몰라도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이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면 각종 문제 사건 모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제가 받은 응답이잖아요. 하나님 정인이잖아요. 코로나19 사태에 인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의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 모두 환경을 뛰어넘은 가장 큰 배경이 있다는 사실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 배경이 있어요. 나 백그라운드 있어요. 문제와 사건 역경이 오히려 뭐요?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정언하는 사건이 될 것이다.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하신다는 이것이 이거구나. 그 기회가 되요. 기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기회가 된다.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영계 시각 가지고 보험에 선한 영향을 일펴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대자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어떤 문제 사건이 닥쳐도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야 주옵사사. 좁은 문 넓은 문 있습니다.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야 주옵사사. 넓은 문은 멸망의 길이란 사슬을 깨닫고 우리 영생의 길인 좁은 문 이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수도 줄 수 없는 찬평한 찬기쁨 찬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려야 주옵사사. 모든 문제 사건을 보금적 시각으로 보는 보금적 체질로 변화되게 하야 주옵사사. 새로운 인생이 아니라 본론 인생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야 주옵사사.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